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자리로 줄어들면서 해외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까요? 경기도민이라면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타는데요. 최근에는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발권기가 생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안에 공항버스 무인발권기가 설치됐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들이 매표소에 갈 필요 없이 발권기에서 귀가승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공항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친절하게 안내도 잘 해주시고 또 공항 발권기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람들과 거리도 둘 수 있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권기에 도착지역과 출발시간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시군의 연락위가 연계교통수단으로 이어집니다. 해외입국 도민은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시군의 거점정류소에 하차합니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관용차 콜벤이 입국 도민들을 기다립니다. 무인발권기와 전용 공항버스로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부터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겁니다. 해외입국자들의 감염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터미널1과 터미널2의 키오스크 무인발권기 6대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해외입국자의 대면 접촉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인 성과를 고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인발권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안내데스크를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